I'm so... I'm so stuffed. 둘이 너 보고 갔어. 둘이 애는 뭐 먹었어? 진짜, 진짜. 근데 뭐 남았나, 또? 다 드신 것 같은데? 오! 뭐가 좋아하죠? 이거 포함이었어요. 아, 너무 맛있겠다. 해산물 감시수.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또 와라. 이건 애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. 좋아하죠. 공주렸는데 잘 됐다. 진짜, 마무리가 좋아요. 이야... 먹어보자. 바로 먹네요. 먹어보자. 어떻게 생각했을까? 아니, 설마. 그럼 그럼. 나 귀여워. 배가 고팠지. 뭐야. 배가 고팠지. 뭐야. 맛있어. 맛있어. 아, 예뻐. 국수 주세요. 국수 주세요. 국수 주세요. 국수 주세요. 국수 주세요. 아, 예뻐. 아니, 근데 접시 더 달라고 이렇게 이런 동작을 가르쳐 줬어요? 네. 우리 왜 이렇게 배웠지? 어디서 배웠지? 어디서 배웠지? 이거 어디서 배웠지? 사극에서 본 거. 사극에서 공물 받칠 때 쓰는 건데. 신기하다. 국수 주세요.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.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.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. 아,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. 아유, 예뻐. 너무 예쁘다. 더 음식 좋아해? 그럼 여기가 더 음식 좋아해? 그리고 여기가 더 음식 좋아해. 여기.